오배우님께서 낭독해 주십니다. 큐! 나 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갔나. 봄이 오면 돌아온다던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. 강진! 강진! 어? 전 나왔습니다. 소식이 없네. 3초 지났습니다. 자,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읽어주세요. 천천히! 천천히! 자, 읽어주세요. 나 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갔나. 봄이 오면 돌아온다던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. 그리움에 눈물이 맺혀 어느새 글썽. 정답! 정! 자, 지우! 태진아 선생님의 미안 미안. 태진아 선생님의 미안 미안. 태진아 선생님의 미안 미안. 미안해요 틀렸어요. 김혜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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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?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. 찍고요? 아니, 거기까지는 안까지. 정확하게 있어요. 정확하게.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. 찍고. 누구의? 김혜연. 김혜연. 정답! 정답! 노래 불러야 돼요. 노래 부를 줄 아셔야 됩니다.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입니다. 서울대전, 대전, 대구, 부산 찍고. 서울대전, 대구, 부산 찍고. 서울대전, 부산 찍고 마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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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didate님은 어디 있나? 서울에 있나? 서울에 있나? 대전에 있나? 대전에 있나? 대전에 있나? 대구에 있나? 부산에 있나? 나 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갔나 봄이 오면 돌아온다도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. 그리움에 눈물이 맺혀 어느새 글쎄 그 은임을 만나러 서울대주택 그 부산 찾아왔지만 아무래도 간 곳이 없더라 못 쓰고더라 나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 1점! 진석 형님께서 앞서가고 있습니다. 현재 소고기는 일단 진석 형님 쪽으로 갑니다 더 맞추신 분이 그 앞으로 옮기시면 돼요